안녕하십니까 엑소옥스웨이 입니다. 대만에서 3월 9일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1월 이후로 총 16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7분 12일초에 발생했구요. 지진의 규모는 4.6이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했구요. 위치는 이 정도입니다. 헝춘에서 동쪽으로 86km. 헝춘이 여기 있습니다. 동쪽으로 86km이 되구요. 해상에서 나왔구요. 두번째 이란에서 대만에서 잘 지진이 나는 화랜이 중부정도에 있고 북부정도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화랜, 헝춘 이 3군데에서 지진이 잘나구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구이산이 있습니다. 구이산에서 화라산이 되서 화산 폭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베이의 자툰 화산 두군데의 화산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만에서 3월 4일이었죠. 3월 4일일날 지진이 이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3월 9일에는 헝춘이었구요. 3월 4일은 이란에서 4.6의 지진이 11시 24분 저녁 28초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이란, 헝춘,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잡힌 겁니다. 화면예요. 사실 일본으로 보기보다는 대만과의 연관성을 놓고 바라기 하죠. 히라라라라든지 대만과의 연관성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쿠니도 그렇구요. 그래서 요나쿠니 두 군데를 대만 지진에 하나의 범주 카테리오 안에 포함을 시킨 거에요. 그 다음에 이란과 헝춘, 자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의 지진, 요나쿠니, 헝춘, 이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란이 여기 있으면 이란의 좀 위쪽에 구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랜이 여기 있습니다. 화랜에 대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화랜이 있고, 이게 중구 정도에 있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좀 위에 이란이 있고요. 타이페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다툰 화산이 여기에 있고, 여기 정도에 구유산이 있는 겁니다. 다툰 화산과 이란이 항상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타이페이가 있고 다툰 화산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란이 있고 구유산이 아직 정도에 여기 다툰 화산과 구유산이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 화리엔, 그 다음에 홍춘 이 세 군데 이란, 화리엔, 홍춘 이 세 군데가 지진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진의 그때 타임스케이션을 다시 말씀드리면 3월 4일날 이제 4.6의 지진이 대만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필리핀에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러시아의 쿠리스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뉴질랜드 다섯 번째는 바누와투 여섯 번째는 일본의 화산섬 일곱 번째는 뉴질랜드 다시 뉴질랜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일본의 시즈나이 아홉 번째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쿠리스크은 이제 바로 그 위에 캄차카 반도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시켜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8.1의 대지진이 강진이 그때 3월 5일에 있었죠 그때 다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1번 대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이러한 타임스케이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타이완의 헝춘의 최근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7일 2월 17일 지진이 있었는데 5.1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4.1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마스코에서 7.7km 북쪽에 4.1이 지진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여기겠죠. 여기 4.1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헝춘에서 같이 여기가 필리핀까지 잡힌 이유는 이제 그 타이완 헝춘에서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으로 지금 잡힌 겁니다. 보시면은 필리핀이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 필리핀 보다는 지금 대만에 오히려 더 가까운 특히 홍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만에 더 가까운 거죠. 여기 잡힌 거고요. 그 언밀에 따졌을 때 필리핀 여기까지 이 바스코까지 이제 대만의 지진으로 봤을 때 2월 17일 이후로 3월 9일까지 5번의 지진이 홍춘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만의 지진은 홍춘, 화리엔, 이란 이렇게 세 군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란에는 구이산이 있어서 그 이란 근처에는 구이산이 있어서 거기서 그 그 화라산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타이페이에도 그 양명산 그 공원에 다툰 화산이 있습니다. 그 다툰 화산 같은 경우는 폭발할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타이페이와 이란에는 화산 폭발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화리엔 그 다음에 그 저기 헝춘에서의 지진을 항상 생각하시고 어떤 대만에 계시는 그 교민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은 항상 헝춘, 화리엔, 이란을 생각하시고 움직이시고요. 대만 여행을 가시더라도 이 헝춘, 화리엔, 이란을 항상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되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여기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헝춘, 필리핀 바스코 말씀드렸죠. 이 바스코도 필리핀도 역시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브레고리고요. 헝춘 이렇게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